안녕하세요 시아빠입니다. 오늘은 가메의 PIC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객실부터 구경해보실까요? 고고! PIC에는 오세아나 타워 AB, 그리고 로얄타워 이렇게 세군데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는 로얄타워에 있는 로얄클럽에서 숙박하였습니다. 오세아나 타워는 워터파크까지 거리가 조금 있고, 로얄타워보다 많이 이전에 지어졌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우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선수 샀어요. 선수 샀어요? 잘했어요. 우리 샤! 저기 수영장가서 놀까요? 수영장 놀고 있는데, 수영장! 하나 둘, 저기 셋, 저기도 있어요 저기! 저어기도 있어요. 네 개! 어, 많지? 우리 가볼까요? 네. 수영장 놀고 있어요. 고고고! 고고! 고고해졌어? 하하하하하하 아빠 한번 봐봐. 하하하하하하 꼼꼼히 선쿠션을 바르는 시아네요. 타월 교환권과 키즈선물 쿠폰이 있었는데요 키즈선물은 모자와 만원경 둘 중에 고를 수 있더라구요 멀리 봐야지 멀리 엄마를 보는게 아니라 시야가 만원경 선물을 받고 신났네요 출발 뛰어가 봐 시야가 뛰기에는 아직 어린가봐요 시야 아빠와 시야 엄마는 잘할 수 있을까요 잘했어 시야 시야 아빠가 한번더 도전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시야 아빠가 한번더 도전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물 위에서 줄다리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누가 이길까요 시야 엄마가 이겼네요 유아들이 탈 수 있는 워터 슬라이드도 있더라구요 시야가 무서워하는 표정이 너무 귀엽네요 시야가 무서워하는 표정이 너무 귀엽네요 편해요? 물찜데요?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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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에는 수영장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곳은 시야도 발이 바닥에 닿더라구요 일곱 살까지는 이곳에서 놀면 좋겠더라구요 면적이 좁아서 가벼운 시야에도 다리 건너는게 있었는데요 면적이 좁아서 가벼운 시야에게도 힘들더라구요 그래도 도전해봐야겠죠? 시야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데요 안되네 미끄럼틀 미끄럼틀처럼 생겼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물놀이터도 있네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물놀이터도 있네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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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시야 혼자 카메라 들고 찍기도 하고 유튜버가 다 됐네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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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물이 들어갈까봐 빠르게 물안경을 쓰는 시야.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재밌어요? 워터 슬라이드가 중간 길이와 긴게 있었는데요. 중간 길이는 시야도 탈 수 있겠더라구요. 엄마 타는 것부터 봐봐. 엄마 탈까요? 검먹은 시야가 잘 탈 수 있을까요? 카메라 보기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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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가 놀랐는지 울고 있네요. 다음날 시야는 무서움을 이기고 중간 워터스라이드 7번, 긴 워터 스라이드 3번을 탔는데, 카메라를 안 가지고 가서 찍지를 못했네요. 정말 재밌었는데 또 타고 싶은데요. 카약을 탈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시야가족이 카약을 타기로 했습니다. 제가 시야와 함께 타는 게 안전할 것 같아서 같이 탔는데 오히려 제가 무거워서 카약이 반쯤 가라앉아있더라고요. 뒤집어질까 봐 무서웠습니다. 엄마 옆에 지나간다. 바이바이. 풍경이 너무 아름답죠? 시야 아빠가 빨리 가다가 부딪히고 말았네요. 시야 엄마 혼자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 아니야 엄마. 폭포 앞에서 카약을 타니 엄청 시원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다에서도 카약과 윈드서핑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시야가족은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야와 시야 아빠의 춤 잘 추나요? 시야는 감에 와서 매일매일 수영하니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도 계속 감에 또 가고 싶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영상은 감여행의 마지막 영상인데요. 남부토와 사랑의 절벽 및 PCI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